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 두 가지 드리러 왔습니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을 환영합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거부 철회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4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진료에 하나지만 의료진의 복귀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단계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 당국과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개원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결단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도 발전적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